MBC 경남이 주최하는 여성 서화 작가들의 등용문인 제25회 경남 여성 피호대회가 어제 마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56명의 작가들이 참가해 한글과 한문, 문인화, 캘리그라피 4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대상은 한문 부문의 이귀은 작가가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3.15 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작품 전시회 역시 같은 장소에서 시상식 당일부터 9일까지 이어집니다.